금지 맛있어? 맛있어! 응, 맛있다! 아유! 아유! 고춧가루 와, 벌써? 아, 여보세요? 아... 매콤한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아, 그래요? 고춧가루, 오케이 오, 냄새 좋다 냄새 좋아요? 아, 예 약간 매콤하게 했거든요? 음... 네, 아까봐요 단 조금, 밑에 옮겨요 단 조금, 밑에 옮겨요 그렇지! 먹어봐 닭똥치, 볶음 와... 맛있겠다, 야! 고소한 냄새가 난다 신나셨어 춤추지 마, 지쳐! 이따가 또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안 지쳐, 안 지쳐 그걸 지키자고 앗, 이거? 얘들아, 기름빵이에요 가위바위라